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윤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0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이제 추석 때가 왔습니다 다들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년 하여튼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래서 영상으로 하여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들 그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차고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아 요번에 연휴가 좀 기니까 다들 안전운전 해서 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다들 안전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아 자 뭐 전 여기까지 하구요 어 다른 직원들 인사할 직원들 뭐 제가 또 여기 촬영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배민석 팀장이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시구요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지? 영광입니다 응 그래 오늘 하루도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팀장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케이 자 부끄러워서 알아내면 돼요 자 우리 이수빈 대리 자 추석 인사 너 같이 해도 돼 일로와 자 말해도 저는 서있을게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네 예 엠스톤 김형림입니다 이수빈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구요 추석 잘 보내세요 오케이 하하하하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하하하하 자 추석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희 부사장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주소가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훌륭하십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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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